오늘 신매시장 옆에 보시면은 좋은계란 할인점이라고 오픈했네요 그래서 제 지인인데 한번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무인이라 하던데 24시간 오픈입니다 한번 뭐 소개 좀 해주십쇼 아 아 오픈했는데 어떻게 무인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야 구인계란 3개에 1300원 입니다 야 이건 중량에 따른 계란 종류가 있네요 소란 소란 중란 대란 특란 왕란 요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첫 계란은 뭐 소란이라고 하네요 44에서 52g 2개월 3개월 또 3 4개월은 대란이라고 하고 8에서 9개월은 특란이라고 하고 12개월이 왕래가 가네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알라는 시기네 비닐봉지는 100원을 받네요 비닐봉지는 어디있어 비닐봉지는 무료입니다 아 무료라고? 네 아 여기 검사소 다 있네요 여기 여기 첨본도 안 나 여기 여기 무인이라는거 첨본도 시켰대 좋은계란 한인장 이라는거 무인이라는거 첨본도 첨본도 야 요즘에는 무인 시대다 무인 시대 맞지 어떻게 결제 해야 돼 결제 물건 다시 보셔서 바코드를 찍고 아 이거 암판을 꺼내 가지고 아 여기 보면은 고급란이랑 왕란이랑 특란이랑 대란 그 다음 소란 특별란이 있네요 요렇게 종류별로 다 하겠습니다 아 초란 뭐에요? 야 일본 계란 간장도 있는데 야 일본 계란 간장도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간장이랑 같이 어 인터넷 최저가 7,000원 대박인데 참켰네 신기하다 안동 반판 계란도 있네 지역마다 이거 다 다르게 드는데 오해 봐 청결란 날로먹으실 때 날로먹는다 할 때 이게 날로먹는 건가 날로먹을 때 2번 이걸 엄청 많이 따져 낙각번호 2번 이거를 2번 1번을 많이 따져요 계란에도 오 계란에도 아 이게 보는 건 나 귀스러워 야 나 처음 알았어 동물 봉지 거야 또 신기하다 15구에 8,000원 친환경 청년 난이 19에 3,500원 안동 영양 특구에 3,500원입니다 15구 특 5,500원 요렇게 되는데요 가격은 마트보다 싼 거 같아 아싸고 농장에서 바로 오네 오오오 싸고 농장에서 바로 오네 오오오 오오오 고옹이 계란을 무항생제 왜 기록해야 돼 HACCP 인천계란이 단락하네요 무항생제 무항생제 겨란 대란은 얼마나 크기가 크기가 다 틀린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면 됩니까 요렇게 내가 한번 구매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 나갔네요 특란은 다 나갔네 인기상품 이야 인기상품은 다 나가버렸네 지금 지금 저녁에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 왔거든요 찾아와 갔는데 벌써 다 나갔습니다 왕란은 거의 다 나갔네요 왕란 거의 7900짜리 39는 다 나갔네요 거의 왕란이 이제 방사유정란 여기 좀 남았습니다 일단 한번 결제해 볼게 뭐 계란 9000짜만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계란 무난하게 보통 제일 많이 찾는거는 1번 1번? 1번이 제일 좋은거네 네 많이 찾는거 제일 좋은거에요 제일 좋은거에요? 이거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밑.. 밑에꺼도 같이 갖고 가라고? 아니 아니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셔서 가져와서 결제를 한번 해 볼게요 바코드가 있어요 어디요? 바코드 요기 바코드를 누르시면 제맥이 나와요 그러면 결제하기 결제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카드 하실지 현금 하실지 카드로 IC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카드는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현금은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진짜 편해졌다 세상 편하네 영수증을 출력하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네요 방사유정란 요렇게 됩니다 방사유정란 요렇게 이야 근데 또 많이 사는 사람은 끈을 준비해놨네요 이걸로 끈 해가지고 맞지? 오오오오 요렇게 하는겁니다 또 뭐 안된다 싶으면은 요렇게 연락 주시면은 뭐 받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구운계란 또 있네요 구운계란 또 있네요 구운계란 구운계란 또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 저염분제살은 또 있네요 비참 넘어야겠네요 유통기간은 또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월달이거든요 지금 1월달이거든요 1월달인데 이제 3월달까지니까 야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는구나 직접 이거 아무도 없는데에서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구매하시네 신기하네 또 언제 물건 또 들어옵니까 지금 많이 빠졌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들어옵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와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들어오는데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온다 공장에서 바로 들어와요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전에 오전에 안동공장에서 오전에 들어온답니다 이거? 이건 언제 먹는 거예요? 뭐요? 이거? 이거? 일단은 이거를 한 개 갖고 와볼게요 언제 먹는지 물어볼게요 이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언제 먹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간장이랑 계란이랑 밥 비벼을 때 그냥 간장 밥을 먹을 때 그냥 일반 간장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오 애들 먹기에도 많이 안 자요? 많이 안 자요 애들 좋아해요 애들 좋아해요 응 애들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해요 일본에서 온 건데 간장에도 괜찮더라고요 일본 겁니다 네 처음 봣대로 나도 마케에서는 조금 단가가 비싼데 여기는 지금 저렴하게 배고 있어요 오오 맞아 이거 마트 간호식과 도비사이 있다 맞지? 7천 원만원 근데 이게 얼마지? 저희는 6천 5배라니까 아 인터넷 최저가가 7천 원이야 지금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네 이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좋은 계란 할인자 오픈 축하드립니다 일단 잘 먹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또 시장 앞이라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여기 신맥시장 여기 또 이제 설 연휴 다 돼가니까 이제 계란 살 때 여기 많이 가겠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지 응 계란은 좋은 계란 할인자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